저 뽑기 하고 싶어요. 뽑기요? 네. 저거. 저 오늘 고생 많이 하는데 피디님이 좀 사주면 안 돼요? 뽑기요? 네. 가서 그러면 저 모양대로 뽑으면 제가 공자를 하나 드릴게요. 찍힌 모양대로 뽑으면요? 모양대로 뽑으면 내주시는 거죠? 실패하면 여기서 까는 거고?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직접 모양 틀을 찍고. 잘 뽑아보더라고요. 너무 오랜만에 해보는데 이거? 오! 여유 있으신데요? 어째 많이 해본 송씨다. 여기까지 했어. 조심조심 뜯어서 핸발도 놓칠 수 없죠? 성공! 성공! 인정? 축하해요! 감떡피디 500원 진출! 이젠 뭘 할까나? 돌발 성화! 죄송합니다. 제가 지금 만 원 행복 중이라서 돈을 쓸 수가 없어요. 아유, 싸게 팔아줘. 나 이거 팔아야. 난처한 상황에 빠진 투컷. 어떻게 해. 얼만데요? 이거 뭐 하나야. 하나씩 팔아야. 껌을 살 것이냐, 돈을 지킬 것이냐. 투컷의 선택은? 많아요, 많아요. 역시 멋진 남자 투컷. 사시는 거예요? 사시는 거예요? 사시는 거예요? 아유, 죄송해요. 미안해요, 미안해요. 운전을 드려야 되죠? 아유, 왜 카메라예요? 제가 지금 뭐 찍고 있는 게 있어서. 흔쾌히 껌을 구입했는데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괜찮으시겠어요? 어쩔 수가 없죠. 그냥 주시는데. 아니면 그냥 돈 주세요. 순순히 돈을 내주시는 할머니. 저희 지금 로제카메라를 한번 찍을 것 같아요. 아, 진짜로? 지금 저희가 설명 연기자 분이신데. 아, 진짜로?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 궁금해서 한번 해봤어요. 아, 연기 너무 잘하신 거 아니에요? 진짜? 그럼 여기서요. 아, 진짜 원래 카메라예요? 네.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. 투컷 화이팅!